이 맵은 자주포의 성지 아주 좋은 맵이야 꿀빨수 있겠군 프로로프카, 샌드리버, 말리노브카 자주포가 가장 쏘기 좋은 맵 또있나요? 그 세개말고 제일 좋은거같은데 아 나 스팅켜져있구나 스팅꺼야지 스텝? 스텝이 뭐있지? 기억이 안나네 스텝이 무슨 맵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 중앙에 사막? 모르겠다 기억이 안나네요 당연히 절로 갈래 적금이 잠잘 포함 묵 어... 슬일 슬일 스텝 어? 오 이거 풀떼기 좋다 여기 숨자 어 이거 맘에 들어 헐 어 큰일났다 야 니가 거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내가 뭐가 되니 위뉴스 헐 아이씨 명중률 뭐 이래 어 관통좋아 역시 명중률 좋구만 음 역시 빠샤티용 자주프야 맘에 들어 어 어 이 느낌은 1타 2피의 느낌이 아니었네 뇨옹 아 콤방진 뇨옹 뇨옹 아 이게 현저타임 전쟁이나 구경합시다 의외로 세븐이 맞네요 양팀에 뇨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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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어 뇨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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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애 9초 너는 죽음을 면치 모나리라 죽음의 표시 이링 데스바이 리볼버를 알고있냐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치룩치룩 아! 내껀데 치룩치룩 아! 이름 개똥같은 치룩치룩 막발이 그 끝발이 안좋냐 끝발이 좋아해 이제 다음이 좋은데 사삭 넌 누구뇽? 183가 개자식이네 님트랙 끊김 으앙 죽음 잠깐만 이 TO7이 어디갔죠? 아 6262 김62 바샵부터 잡아야지 바보야 그래 오 야이백 돈다 돈다 아 역시 야 6262가 기동이 좋아잉 음 역시 6262야 니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내가 도와주도록 하지 오 걸려 들어왔어 어어 야 잠깐만 걸렸다 걸렸다 안걸렸다 으앙 큰일이네 아 아 좀 아 명중율이 안걸려요 오예 인공지능 유도탄 찌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왜 아까 저거는 맞는데 저건 안맞니 아니 뭐 끝발이 안좋아요 이거 뭐 이임 자주포의 행복 당하는 자의 부품이 아작이 났을대 행복을 느끼는 자주포 아닙니까 이거 주포이 나가 터렛나가 정차라는데 나가 주포 완전 박살나 승무원 전차장주고 운전수주고 장전수주고 요기서 타냐고 나가면은 딱 완벽한데 에이 이것도 자주포의 행복이지 이거 내추럴 베이스는 뭐에요?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딜은 외로 뽑네? 몇 발 안쓴거 같은데 근데 왜 마지막 발은 자꾸 삑사리나는지 의문이에요 씁쓸해